이 촉법소년 입감입니다. 제주에서 3개월 동안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촉법소년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촉법소년이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도 놀랍지만 소년원 입감이라는 강경한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중학생 A군은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치별 대상이 아닌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수십 건이 넘는 범행과 반성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긴급동행영장은 성인범죄에 견주어 보면 구속을 하는 것과 같은 처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소환 절차 없이 영장 발부가 가능하고요. 영장이 발부되면 학생의 경우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구금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중학생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네,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A군, 최근 3개월 사이에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 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SUV 차량 한 대를 훔쳐물다 추격에 나선 순찰차를 피해 시속 100km 정도로 달아나다 전복사고를 낸 일당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조사 직후에 A군은 부모에게 인계가 됐는데 아무런 반성 없이 바로 다음 날 또 차량 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후로도 일당 2명과 승용차를 훔쳤고요. 이어서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는데 이때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지난 4일 제주 시내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할 계획이었다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전해집니다. 13살입니다. 13살. 그런데 30번? 30번이요? 자기 인생을 저렇게 팽개치지 말고 제발 이번 조치로 좀 반성을 하고 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범죄가 흉포해지고 범죄인지도 모르는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 몇 번을 했습니다.